오늘 또 엄선의 훈, 유재준 전문가님의 종목 너무 궁금한데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안정적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공략할 수 있는 대형주 기준에서 종목을 좀 잡아왔는데 먼저 오늘 기준에서 조선주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아무래도 조선주들에 대한 향후의 실적 그리고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오늘 조선주 중에서 한 종목을 좀 피겨왔는데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신 종목이죠. 한국, 조선해양. 대형주 기준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고 무겁지만 강하게 갈 수도 있다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제 쪽에서 수급이 빠지면서 이런 조선주들이 반등을 보이고 있다고 또 예상을 한다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반등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조선주의 업황 상당히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3년간 안정적인 실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미리 수주가 이미 다 예상이 돼 있고 그리고 예약이 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실적이 이미 거의 다 정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컨센서스 기준에서 2025년까지 컨센서스가 실제 예상 수익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기준에서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기술적 차트에서 좀 볼 수 있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거래대금 상환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대차 거래 상환이 꾸준하게 이어지는 부분들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큰손들의 대차 거래 상환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주가가 바닥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예상을 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3월 16일부터 해서 4월 11일까지 추가적으로 대차 거래 상환이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지금 금액 기준에서도 상당히 큰 금액이 상환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참고했을 때 대형주 기준에서 대차 거래 상환은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차 거래 상환이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적 기준에서 좀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5년까지 꾸준하게 매출이 증가하는데 지금 작년 대비해서 올해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적자에서 흑자 전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예상을 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23년부터 해서 2024년 그리고 2025년까지 꾸준하게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조선주들에 대한 향후, 업황, 충분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오늘의 종목인 한국조선해양, 충분히 실적만 봐도 추가적인 반등, 그리고 중장기적인 방향성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 기준에서 보시면 일본 기준에서 상당히 지금 크게 흐름은 나오진 않았죠. 그렇다면 반등이 나온다면 더 크게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격적인 면 기준에서는 지금 의미 있는 가격은 대략적으로 7만 8천 원 정도. 여기에서 이제 더 밀리느냐, 혹시라도 밀린다면 여러분들 매수의 기회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략을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매수가는 대략적으로 7만 6천 원 정도부터 해서 7만 8천 원 정도까지 이 구간에서 매수의 기준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중장기적인 관점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손절가는 좀 작고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손절가는 조금 넉넉하게 7만 원 정도, 7만 원 정도를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는 7만 원, 그리고 매수가는 7만 6천 원에서 7만 8천 원 사이. 그리고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면 오늘도 충분히 공량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조금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가격은 주봉 기준에서도 보시면 대략적으로 8만 9천 원에서 9만 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봉 기준, 1봉 기준에서 의미 있는 가격 대략적으로 8만 9천 원에서 9만 원 사이 정도. 이 정도를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월봉 기준에서는 더 길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월봉 기준에서는 10만 원까지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략, 그리고 혹시라도 목표가에 도달한다면 여기서부터 10만 원까지도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조선의 충분히 단기적인 관점도 양호하지만 추가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도 충분히 양호하기 때문에 더 길게 보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